암만 머리 굴려봐도 내 이 나쁜 머리로는 이해 불가야 마야 입양한 이유 그래서 할머니 나만 미워했던 거야 엄마도 쌀쌀 맞고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? 전날부터 너무 무리를 했나? 발이 힘이 마야 알러지는 좀 괜찮아졌나? 손열이 네가 아무리 삼촌백 믿고 건방 떨어도 이번 미션 수행 못하면 위드패션에 발 못 붙여 내 손으로 너 반드시 쫓아내고 말 거야 창고 앞 CCTV는 고정인데요 오늘 밤 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내 굿나잇 하... 하... 자나 어... 마야니? 몸은 좀 괜찮아? 여보세요? 아이 보호자세요?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네? 마야가요? 지금 병원으로 호송 중이니까 병원으로 바로 와주세요 어느 병원이죠?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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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? 하... 여기 사람이 갇혀있어요 아무도 없어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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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을 씨 도취 씨, 큰일났어요 마야가 사고 당했대요 네? 언제요? 얼마나 다 차갑니까? 하..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지금 하늘병원으로 호송 중이래요 빨리 한번 가봐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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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하... 하... 하.... 하... 하... 안 할 거야 깨어날 리 없어 그럴 리 없어